거짓말고 뛰어가 런닝맨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스웩 사람들이 좀 안오네 지금 3.5.5.1 아이스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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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기는 신규 선수 도와주셨어 아이스웩 어휴, 괜찮아 괜찮아. 오우, 무서워, 어우. 나 아직 됐다는데. 가자, 가자. 아쉽다, 아쉽다, 아쉽다. 아쉽다, 아쉽다. 보레다. 보레다. 오 마이 갓. 좀 아쉽기도 한데 오빠 응원할게요 잘 사세요 더 좋은 모습으로 러닝맨을 꼭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진짜 바로 나오잖아요 이거 파일로도 받을 수 있지 않아요? 아니 파일로 받을 수 있어요 파일로 보내주세요 러닝맨은 12세 관람가 유재석 바보 대처치 랩치도 없이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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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도 메시지 그것 놓도 마 뭘요? 같이 걷자고 같이 걷자고 야 오늘 같이 놀아 하나씩 따져요 아 그러면 세 장 세자. 둘은 어차피 뭐 같이 있으니까. 오빠 이거 의립다. 김종국, 송지호. 괜찮을 거야 이제. 우리 결혼해도 될까요? 팀이죠? 아니지, 진짜 휴지. 멸산은 먼저 드셔야지. 메모리 마시다. 다시 한 번 더 드셔야지. 우리 결혼을 할 때. 다시 한 번 더 드세요. 우리 결혼을 할 때.